오늘 준비한 요리가 이떡밥인가요? 네 어떻게 먹는 거죠? 이 두 개를 같이 먹나요? 따로따로 드셔요 뭐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? 향이 좀 약한 바닐라 쪽으로 향이 미쳤는데 이거 주꾸미 대리님 네 이 떡밥은 제 기준에서 잘못 섞여졌어요 떡밥이 이분하게 섞이지 않았어요 떡밥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꾸미 대리님 가장 잘 만들어진 떡밥은 어떤 떡밥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강떡밥으로 만든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떡밥이 한강떡밥으로 만든 맞습니다 섞임 정도가 이분하게 섞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한강떡밥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제 어릴 적 낚시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꾸미 대리님 생전입니다 저 어릴 시절 부모 급식주도 생각나는데 체리피시 한강 지방떡밥입니다 딱